마이키! 여기가 제가 예전에 연습생 시절을 좀 지나서 생긴 꽈배기를 파는 맛있는 곳인데 여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꽈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저의 추억의 장소 같은 느낌인데 꽈배기를 한번 구경시켜줄게요. 안녕하세요. 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유니콘 꽈배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꽈배기를 먹었었는데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마이키 우리 하나 먹어볼까요? 와 근데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완전 식사예요. 미트첼리 트위스트. 얼그레이 저런 것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문 가능할까요? 5개 하면 혹시 박스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5개짜리로 이거 오레오즈 하나랑 담기고 있어요. 맛있겠죠? 오! 햇빛이 너무 세다. 마이키 지금 꽈배기를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마이키 여기 이제 꽈배기를 한번 오픈해봤는데 아까 제가 5개 샀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비주얼이 대박이다. 이게 시그니처인 유니콘 꽈배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중요한 건 칼질을 잘 못하는데 이해해주세요. 칼질을 너무 못하는데 예쁘게 잘라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 형태는 없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꽈배기는 들고 뜯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잘라봤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자른 지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또 색깔이 예쁘죠? 이번에는 좀 잘 자른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절대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위에 이 버터알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두고 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자른 거 같아서 이 정도는 합격인 거 같아요. 오 너무 귀엽다. 오리가 타입..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오리가 타입인 거 같지 않아요? 비주얼이. 신기하다. 오리만 말해. 한번 오리를 먹어볼게요. 이제 라이더까지 벗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진짜 배불러요. 진짜 진짜. 이제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지금 햇빛 보여요? 워이키? 네. 좋은 날씨. 워이키 진짜 귀여운들 봤어요. 소품샵인 거 같아요. 귀여운 것들을 이끌려 썼네. 한 번 더 귀여웠어. 예쁘다. 귀여워. 루피들. 내 왕자.. 내 왕자.. 왕자님은 어디에.. 어디에.. 귀여워. 내가 어디 왕자님 해줄게 루피야. 우리 어둠이 또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우리 승현이가 또 양말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마이키. 승현이한테 하나 사주고 싶은 양말. 이런 악세사리도 있고 펑실펑실이.. 어머! 이거 나 마이키한테 받은 건데. 이 두 마리 둘 다.. 진짜.. 한동안 되게.. 오래 닮았다. 이것도 마이키한테 받은 건데. 마이키 뭐야? 마이키 연남동도 아니나? 이런 양말들 보면 우리 승현이 밖에 생각이 안 나. 여기 우리 승현이 있다. 코커. 양말을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겠다. 이런 거.. 귀엽다고 좋아하겠지? 방금 소품샵을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 나 여기서 살까? 어떡해? 빙수.. 나중에 애들이랑 빙수 먹으러 와야지. 아 옛날에 한번 애들이랑 홍대를 왔었는데 홍대 쪽을 와서 수대버거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홍대였다. 그리고 연남 쪽도 한번 왔었어. 근데 신현이를 내가 서울 구경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었던 거 같은데 또 귀여운 곳도 있어. 되게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게 많아서 그래서 또 저랑 감성이 좀 맞아요. 이런 옷들 옷도 밖에서 산 지 진짜 오래됐다. 이런 니트 어머! 나 이렇게 돌아르방이 있어요. 도배 뭐해 이 속상이들 나 이제 돌아르방이만 보면 다 돌아르방이라고 하는 거 같아 어떡해 마이키 지금 그 연남동에서 연희동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길로 산책을 했는데 마이키랑도 같이 걷고 싶고 여기 오니까 애들 생각이 많이 난다 애들이랑 다 같이 오고 싶어요 제가 생각나는 거 딱 3개 1번 마이키랑도 한번 와보고 싶다 2번 우리 애들이랑 오고 싶다? 3번 내 동생 제 동생 데리고 오고 싶어요 동생이가 보고 싶어 마이키 이번에는 두 번째 장소 광장시장으로 한번 와봤는데 진짜 오랜만인데 여기 광장시장 아닌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힙해졌어? 뭐야? 여기 보면 카페가 바로 보이고 여기 광장시장 보여요? 광장시장 있는데 광장시장이 광장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어 가볼까요? 되게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해야 되나? 여기 지금 슈퍼마켓이 아니라 편의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광장시장이 이런 데였나? 아닌데 제가 약 2년 전쯤에 왔었던 거 같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보통 제가 광장시장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재미도 있는데 이 위에 빈티지 구제 마켓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음식 먹으러 많이 오긴 한데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한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거구나? 시장이라 하면 자고로 이렇게 반찬들이 있고 반찬들이 이렇게 팔고 먹거리가 있고 그런 게 시장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국내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꼭 그렇게 저를 장이랑 시장의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오늘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다 맛있어 보이는 이 빈티떡도 파는 거 같아서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맛있을려나? 이런 건 보통 사장님한테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장님 여기 여기 혹시 뭐가 맛있어요? 요즘에 해물 아니면 고기 빈티떡 많이 드세요 여기는 고기 빈티떡 그쪽에는 해물 빈티떡 왜냐하면 육회도 많이 드시고 육회 탕탕이 이런 거 아 혹시 이거 고기 빈티떡 하나랑 이거 육회 탕탕이 하나 일단 먼저 광장시장에 오면 그 진짜 트래디셔널한 음식도 많고 우리 마이키들이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정? 분위기? 그걸 느낄 수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광장시장이 서울에서 좀 그게 센 거 같아서 광장시장이 이제 우리 마이키들한테 추천을 하는 건데 빈티떡이 벌써 나왔어요 근데 빈티떡이 진짜 두꺼워요 원래 이렇게 두꺼운 건가? 이거를 이 빈티떡을 양파랑 같이 먹는 거예요 잘라볼게요 이번에 진짜 잘 자를 거예요 쫀득'...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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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짱크죠 이게 암면 이게 진짜 뜨거워서 살짝 찍기가 어려운데 한 번 먹어볼게요 전이랑은 되게 느낌이 다르다 안에 무슨 당면 같은 것도 있고 숙주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고소해 고소한데 확실히 전은 아니야 감자 감자 포슬포슬한 느낌이 난 것 같기도 하고 형 근데 원래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마이키? 우와 마이키 이게 이렇게 텅텅인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기름장에 찍어먹는 거거든요 와 얘네 탈출할라 그래요 마이키 근데 지금 얘네가 굉장히 활발한데 저도 근데 사실 두꺼운 건 잘 못 먹어요 어떡해 완전 꼬들꼬들하고 완전 싱싱해 제가 개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이키는 나중에 노령진 수산시장 가서 개불도 먹어봐요 산낙지는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맛이거든요 마이키 오늘 그 연남동이랑 우리 광장시장까지 우리 마이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어때요? 제가 소개시켜 준 거 보니까 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무드가 담겨서 우리 마이키도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서울 마이키도 여기서 많은 좋은 추억들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이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서울 투어를 마무리할게요 마이키 금방 만나요 안녕